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우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나 왜 이렇게 얼굴이 괜찮을까요? 양말하는 데 조금 있어요. 내 방에 창문을 해가지고 딱 하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우, 있어, 있어. 뭐라고 표현을 했지? 애매해. 이거 하시게 될 것 같니? 이거 머리에 좋아. 머리에 좋아요? 어, 머리카락에 좋아. 아, 머리카락에 좋아요? 응. 하자, 더 먹어. 머리카락에 좋죠, 이거. 그러면 중식 가도록 할 일도 없네? 어, 중식이 없겠다. 혼자 구성 가야 돼? 그거 안 써야 돼. 그냥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돼. 싫어요. 아, 맛있어. 이빨을 꺼내. 이빨을 꺼내. 이빨을 꺼내.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분량식품. 그거 사봐야, 너 안 먹어? 네. 어우. 맛있지? 맛있어. 나중에 먹을게. 아, 이거. 처음보다 끝에 갈 건데. 네. 끝맛이 약간 후딱하잖아. 약간 후딱하잖아. 뭐를 만드는 거야? 깨우고. 짜고 막. 기분 나은 거 같은데. 마지막에는 약간. 마지막에는 약간. 첫째? 거의 10만 원짜리. 인형 국기에서. 또 다른 자아를 불러내고 있는데. 아, 뭐야. 아, 검은색으로 됐어. 센터지 지금부터 지금. 맑은 소망하는 진짜. 진짜. 마지막에. 박호 형님이 이사했지. 응? 네. 박호 형님이 서투를 하려고. 오늘. 어. 어. 진짜.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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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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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명서가 사라졌어! 안되고만! 이거 없어요? 안에? 아... 설명서가 두고 왔어? 오마이갓 두고 왔어? 그럼 너 세촌 진짜 좋은 거 맞춰왔네? 세촌 진짜 좋은 거 어떻게 맞춰왔네? 어? 네이버에 치면 철학도 안 나와요? 잘 모르니까 밥이 있는 숟가락이 없는거에요? 밥이 있는 숟가락이 없는거에요? 조심하지 침물받은데? 그릇이 없어 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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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